랩을 하는 게 이번 노래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성공인 것 같은데 저희 뭐 어렸을 때부터 원한 랩도 연습을 한 번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테리 라일리 터디서가 갑자기 더 많이 칭찬을 해줄 수 있는데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I have to take credit 티파디씨 아니면 재스타디 둘 다 무서워요 I do the only one 티파디 힘든 주어진 터디씨 아 너로 봐? I do all the homework so I'd have to say I'm a better computer 그리고 재스타디형 발음도 많이 다듬고요 7세나의 용어 같은데 기승이 같아도 너무 커 진짜 진짜 근데 I'm sunny Is it okay if we're like just like laid back? 네 You guys seem to know our schedule better than we do How? How? How do you guys know that? And I wanna know how you guys know like what time we get off the plane or We're just curious Then once kids Remkrä해서 You got in like then Why don't we know how you guys know like you're telling the audience îi&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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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얼마 인슨 이 서스로 가면 한 10년 뒤에 이제 완성될 때 다 같이 한 곡씩 하지 않을까 전체 한 앨범은 아니어도 싱글 미니 앨범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안에 앨범은 또 만들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과정이 너무 나중이고 어렵게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이나 미니 앨범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강아지 않을까 어느 컨셉이 제일 좋았냐고요? 어느 컨셉이 좋았고 이 컨셉을 봤었을 때 우리도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해줄까 스타일리스트는 스타일리스트가 안치라고 생각해 내 목 내 목 저는 제 장면과 장면을 편했을 때 제 장면과 장면을 편했을 때 파워숄더를 안에다 입고 위에 장옷을 입고 아 창피해 찾아본인들이 너무 마련해 안 돼! 그 사람은 스페어의 파워숄더를 입고 파워숄더를 입고 그리고 파워숄더를 입고 경우도 입고 너무 편해요. 왜냐면, 너무 편해요. 왜냐면 나는 거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진짜 아픈세일까?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전에 또 다 같이 왔어요. 우리 너무fully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후시파이드가 여태까지 한 그거 LA의 빌보드에다가 광고도 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다가 지진 났을 때 기부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데요 네, 그거 있죠 제가 드러브도 했고, 여기도 했고 그래서 인터넷에 기사도 나오기도 하고 팬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 얘기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정말 하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콘서트를 여겼을 때 오셨다, 그러니까 소시파이드에서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고 또 이렇게 와서 따로 소시파이드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그래서 저는 너무 오랫동안 가려왔을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바이드 피아노야 저희는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when you see the marked map of YouTube's place the landmarks, the landmarks where it's been spread where it's been spread to countries that we have never even imagined and I appreciate that as well as you guys sai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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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Did you hear what she said? So you guys colored it in We actually have some gifs for you guys I took mine out I'm sorry I have it on It's to represent the big apple I know, the girls didn't know The girls didn't know but New York을 미국에서는 되게 아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걸이를 사서 목걸이도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 have to be watching Oh yeah, we know I'm so beautiful,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